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 입니다. 갑진년 1월 17일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씨가 추운 관계로 그냥 생물은 난초는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다음주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난초 심는 재배법 부작하는 방법을 제가 방송을 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리 준비하시라고 준비를 하시라고 하십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방송을 영상을 담아 봅니다. 한주동안 제가 매번 방송을 하면서도 방송을 할 때도 있고 아들이 방송을 할 때도 있고 아들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당분간 컨디션이 안 돼가 했다가 아들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가지고 근데 아들이 조금 오늘은 출장 가 가지고 제가 요리에 방송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은 항상 이렇게 늘상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런 화양은 전혀 안 있으면 앞에서 놔줄 일을 넘어서는 그런 화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계속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을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자재 그런 거고 자재고 그런 거를 할 거고 지금 자재만 하고 오늘 부양에서 판매해야 되는 자재를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잘 보시고 아니십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트리라벨로 아주 아니십니까 고급처럼 그런 트리라벨로 그 안에 트리라벨로 입니다. 지금 피기 시작하고 이런 아이들은 아마 정말 보면은 나중에 깜짝 놀랄 거에요. 이게 이게 저도 보면은 누대마니하고 이게 이게 물방울이에요. 훈이 물방울이고 누대마니아 한번 봐보세요. 색상 한번 봐보세요. 트리라벨로는 비니칼라. 트리라벨로는 비니칼라 있습니다. 요것도 그런. 여기는 나비아타 아니십니까 콩칼라 고 이거는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아니십니까 칼라가 좋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판매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먼저 판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물관수를 할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죠. 물조리기를 제가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양에서 워더마크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십니까.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 색상이죠. 그죠. 요 색상인데 나중에 요 물을 붓고 나서 저쪽에서 방송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 이게 빼 가지고 어떤 현상에 요 물조리기를 저희들이 또 이거 판매 방송을 할 거에요. 이게 지금 할 거에요. 물을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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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되는 거에요.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이게 그 뿌리 쪽만 안 있으면 살짝 이렇게 적시 줘 가지고 이 우리 부양의 워터마크가 워터마크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십니까. 여기는 지금 색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아니십니까 그죠. 물을 물을 주는 방법을 안 있으면 충분히 하시면 될 거에요. 요게 우리가 그 1리터에 1리터 물인데 아까 그 600미리 물을 했는데 요거 무양 그 대자불에는 600미리가 아마 600미리 밑으로 충분히 한 번 줄 때 요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빠져나가면 될 거에요. 요건 조금 있다가 또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나중에 요 워터마크가 색깔이 물이 빼기가 나오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 방송 해 가지고 오고 나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부양란 전시 판매일 그죠.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에스디아 카페 장소 에스디아 카페 거기서 하는데 경기도 용인시 저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402 1,2층에서 합니다. 전시 판매일정 그죠. 1월 20일 오픈시간 10시부터 5시까지 현장 내 구매 10% 할인 사전 목록 경기도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 그죠. 010-3661-6961 아니십니까. 부양란 전용 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가 유질랜드 수태 입니다. 포웨이 입니다. 포웨이 포웨이 이게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이 길을 저희들이 뜯어보지 않은 의상은 아니십니까. 그걸 우리가 써보지 않는 의상 안에서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제가 유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포웨이를 넘는 거에요. 그죠. 유질랜드 포웨이 그죠. 숫대 2.5길에 15만원 보시죠. 그런데 유질랜드 또 투웨이 투웨이는 요게 6만원 이에요. 투웨이 음 80리터 입니다. 80리터. 그 다음에 어 뉴질랜드 포웨이 포웨이 가격 11,000원 입니다. 요거는 여기 있네요. 요게 약 한 30cm 됩니다. 3cm 폭 15cm 에 높이 15cm 에 폭 아니십니까 10cm 요렇게 되는 거에요. 요거는 제가 심어보니까 워크란 아니십니까 한 5개? 5개 정도 심고 뉴질랜드 투웨이 아니십니까 숫대 7.5킬로 음 가격 5,000원 입니다. 요거 요거는 2개 정도 심을 그는 양이에요. 심을 양이라 가지고 조금은 하는데 음 조금은 조금 적응감이 있습니다. 우리 버시발레는 아까 내가 물을 뿌려 놓고 갔는데 우리 안에서 물이 빠져나오니까 아니십니까 요렇게 진하게 되는게 이게 워터마크 아니십니까 우리가 특허를 내는 장점 요게 마르면 색깔이 아니십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면 아니십니까 한 5일 있다가 물을 5일이나 10일 후에 물을 주면 딱 맞다는 거에요. 이게 워터마크가 저희들이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조리개 물조리개 요거는 개당 아니십니까 1리터짜리인데 개당 많으니 요게 요렇게 이렇게 붙는 거 있고 또 여기에 거기에 물이 빠져나가는게 아니십니까 안 좋으면은 이렇게 꼭지가 지금 잘 안빠지는데 꼭지 만 빠지는거 때문에 물을 튕기지나가는게 이렇게 안빠지는거에요 이게 안하고 그냥 바로 쭉 가기 때문에 요정도 크기가 되는거 때문에 제가 봤을때 한 여기 600 그죠 600이 안있습니까 물을 주면 딱 맞습니다 물조리개는 가격 만원 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양에서 만들었던 향충성 식물관리제 요거는 탄저병 연부병 곰팡이병 예방치료 이런거는 가격 15,000원 그 다음에 뿌리성장활력제 요기에 도움이 되는 브라운색은 금액은 8,000원 식물종합영양제 그죠? 8,000원 요게 이게 15,000원입니다 요게 큰거 뒤에 심어난거 요게 15,000원이고 요것만 하는게 사면은 요걸 가져가 가지고 계속하면 됩니다 식물도움이 비육식에 주는 도움이 되는 아니습니까 금액은 8,000원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요거는 아까 요게 식물관리제 그죠? 항충성 식물관리제 요거는 15,000원인데 요게는 요 항충성 요거는 8,000원 받고 있습니다 8,000원 요 항충성은 8,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해보시는것 때문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될거 부양에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착색란을 기를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난초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에요 이게 난초를 그냥 농사짓는듯이 있는 난초 착색란에 쌓여있으면 저희들이 요걸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라는 효과가 있을거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요거는 납비스 나줄리 오븐이에요 오븐이고 요기에 또 물방울 아니었습니까 멋있죠? 물방울꽃이에요 T4 물방울이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빈 분망 개당 2,000원인데 요거 요렇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워크레이나를 붙여 나니까 잘 자라 가더라구요 요렇게 붙여도 그렇고 또 요렇게 붙여도 또 잘 자라 가는거에요 그죠? 보이시죠? 워크레이나를 잘 붙어 가는거에요 요거 그냥 저는 이래가지고 일반 거 보다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요 이게 제가 10년 안에 안 있으면 이거는 파손이 안 일어나는 거에요 빈 분망 개당 2,000원입니다 이게 또 부작도 이래가지고 저 덴드로빈 부작 해놨고 모든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다 실러리 하나도 부작을 해놔도 잘 자라고 모든 게 잘 자랐습니다 부작 화분 중에서 부작 화분 중 아니었습니까 그죠? 빈 분망 개당 2,000원입니다 부작 화분 소가 소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요거는 9,000원 부작분 중이 만원입니다 중이 만원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부작분 요렇게 해놨는게 아주 멋있죠 그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되는거에요 숫자 이래가지고 안에 숫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이런데 딱 맞춰가지고 하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은 정말 잘 자라요 잘 자라기 때문에 요것도 정말 한번쯤은 해볼 부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분 덴드로빈 부작을 할 때는 여기에서 덴드로빈이 숙이 지는다 아입니까? 숙이 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나무 무늬하고 덴드로빈 뿌리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다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부작 화분 구멍 속 그죠? 팔채는 부작팽판 화분 그죠? 이게 굴피 대용으로 만드는 거야 굴피 대용으로 굴피 대용으로 굴피 대용으로 이래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가 요렇게 해놨게는 멋있게 정말 잘 붙어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부양 워터마크 토분 그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토분 미니 요거는 길이는 바깥 내경이 10cm 요거는 길이 높이는 5cm입니다 5cm 그죠? 요거 나중에 잘 구매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물방울 토분 미니 4채는 물방울 토분 소자가 13.5cm 입니다 높이도 5cm 5.5cm 네 물방울 토분 6cm 그죠? 6cm 이게 13.5cm 요거 물방울 토분 아셨습니까? 그죠? 소자 5채는 중자 중자분 16cm 입니다 16cm 높이 높이 6cm 6.5cm 물방울 토분 중자 7채입니다 이거 다 워드마크 있는 거에요 물방울 토분 물방울 토분 팽톱은 떼자 14.5cm 인데 크기는 2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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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도 7cm 높이 7cm 입니다 물방울 깊은 토분 소자 위에서 10.5cm 10.5cm 높이 10cm 가격 반원 입니다 물방울 토분 깊은 분 중자 15cm 높이 12cm 입니다 워드마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자 깊은 분 중자는 16,000원 그 다음에 물방울 깊은 분 10.5cm 21cm 높이 13cm 물방울 깊은 토분 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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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17cm 이게 가격 30,000원 30,000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순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티크 목판 개당 1만원 로 발생되는건데 이거 티크 목판 이 아주 무늬가 좋죠 무늬가 다 좋습니다 랜덤으로 가는데 여기 한번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작품 감상이나 어디 할 때 어디 찻집에다든가 커피 밑받침이라든가 뭐든가 있습니까 그죠. 어디 전시회 같은 데 밑받침으로 해 가지고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요걸 해 가지고 한 개당 이래 가지고 랜덤 발송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쫙 펼쳐 가지고 순절을 붙이려고 하다가 다 그죠.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요게 한 개당 만원 입니다. 이렇게 밑에 그 자대를 사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워크리아나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그죠. 요게 이래가 이래가 완전히 이래 다 붙여 놨다니까 멋있죠 그죠. 요렇게 이래가 커 가지고 크는 그 과정을 이래가 저희들이 이제 딱 이래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작은데 이런데도 요렇게 해나는 게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좋습니까 그죠. 멋있죠. 요렇게 이제 해 가지고 부양이 하면 모든 게 유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벌써 하니까 벌써 하니까 브라질에서도 하고 다른 타 카페에서도 이렇게 제가 벌써 안 있습니까 이렇게 좋다는 걸 안 있으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해보니까 확실히 뿌리 관리도 잘 되고 물도 안 있습니까 그죠. 빵물 바람도 훨씬 빠르고 이래가 월등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2번 2번 가격 안 있습니까 15,000원 입니다. 16cm에 16cm에 보통 14cm 정도 되고 T는 3T 입니다. 2번 가격 15,000원 1번 가격 15,000원이고 3번 그죠. 만원 입니다. 요거는 붙이면 밑에 묻히면은 요게 요게 고리 작업하고 밑에 안에 요거 해 가지고 하는 것들면은 5,000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고리 작업을 해 가지고 하면은 3번 만원 4번 만원 그죠. 5번 만원 입니다. 이건 화트 모양이네. 6번 만원 입니다. 요런 것도 멋있고 7번도 화트 모양 멋있습니다. 그죠. 7번도 만원 8번도 만원 입니다. 여기에 부양 오키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KR 해 가지고 한국에서 생산 우리 부양에서 생산 해 가지고 딱 마크를 찍었습니다 9번 만원 입니다. 10번 만원 11번 만원 12번 만원 아 멋있다 13번 만원 입니다 14번 만원 입니다. 여기서 꽃 한 두 개 또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아 트래 아래 입니다 빅토리아 15번은 조금 큰 거 길이를 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폭을 27cm에 30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 소자분에 빼가지고 요 위에 올리시면 딱 맞을 거에요. 가격 2만원 15번 가격은 2만 5천원 입니다. 16번 16번도 마찬가지로 2만원 인데 여기에서 요렇게 구멍 피스 걸그리 만들고 요거 밑에 이거 붙이고 철사드리고 있으면 그래 가지고 5천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에요. 16번 2만원 17번 2만원 18번 2만원 19번 2만원 20번 2만원 요런거는 이거 그냥 해가지고 덴드롭이 많이 있으면 저다닥 한개 딱 끼어나면 밑으로 쫙 늘어오면서 실내리아나 그런거 끼어나면 아주 멋집니다. 다음에는 내가 저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21번 35,000원 요거는 제일 큰데로 안하고 한번 돼 보게 35cm 입니다. 35cm 에 32cm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대자분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옮기시면 될 거에요. 아 중자분에 있는 거를 빼고 옮기시면 될 거에요. 가격 21번 35,000원 22번 30,000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게 철사유래가 3군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밑에 밑에 밑판 깔아드리고 철사드리는 거면 5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23번 30,000원 24번 30,000원 25번 25번은 42cm 입니다. 30,000원 26번 30,000원 27번 27번은 이래야 조금 크고 이게 무늬도 또 선명하고 조건이 있으면 완전히 크고 42cm 요거는 요래 가지고 가격 5만원 입니다. 5만원 요거는 대자분에 있는 걸 해 가지고 꼭 뽑아가야 됩니다. 요거 요렇게 철사하고 요거는 요거 하고 여기도 28번 28번도 28번도 5만원인데 4만 5천원 요게 구멍 요게 구멍 요게 하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아주 멋있는 겁니다. 29번 4만 5천원 30번 4만 5천원 아 또 이거는 크네 60cm 되겄네 한 55cm 나옵니다 55cm 나오기 때문에 30번 4만 5천원 31번 4만 5천원 아 멋있습니다 이것도 멋있죠? 그리고 33번 이런거는 정말 자연적으로도 구멍이 더블거지지만은 무늬도 하리하고 아니습니까? 이거는 벌이 들어가 있답니까 그죠? 벌이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요거는 철사가 좀 커서 4개를 꽂은 4개를 꽂았습니다. 30번은 가격 6만원 32번은 가격 6만원 36번 요것도 참 자연적인 소재 구멍이 떨려져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가격 6만원입니다. 33번 6만원 34번 6만원입니다. 요거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50cm 입니다. 요것도 참 멋있습니다. 딱 이게 나무가 약간 그 하면서 원래 티커목은 절대 곰팡이도 안 피고 섞지도 안 하고 아니습니까? 그죠? 이 향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향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잡충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쳐다보면은 우리가 그 보통 보면 티커에서 심은 거는 티커 자체 나무가 향균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잡벌레들이 잘 많이 안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톡톡이나 이런게 잘 안 붙더라고 이게 보시면 보니까 야 멋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 부양에는 항상 이렇게 오시면 항상 이렇게 싱그럽게 꽃이 열려가 있습니다. 오셔서 자주자주 보시면 멋진 멋지게 안 있습니까? 정말 도움이 될 거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아 여기도 또 물방울이 하나 피가 있네 이게 프리네라고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리네 인터넷 검색을 해 보세요. 이게 쳐다보면은 비너스야 아니었습니까? 원조입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아니었습니까? 또 이래가 여기 하나 탄생이 되었습니다. 굴피 그죠? 이게 잘을 바꾸겠습니다. 굴피 랜덤 발송입니다. 랜덤 발송 이게 길이 30cm 폭 14cm 에서 5cm 됩니다. 15cm 14cm 에서 15cm 그 사이 됩니다. 개당 5,000원입니다. 35분 개당 5,000원이고 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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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기 보통 보면은 유목이 한 개 35cm 35cm 이게 25cm 이렇게 되는 거고 유목 그래 가지고 가격이 2만원인데 한 개 제가 서비스를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사시면은 요 한 개 더 얹었습니다. 요거 서비스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이래가 총 다섯 개를 갑니다. 다섯 개를 가고 유목 36번 가격 2만원입니다. 37번 어 유목 그죠? 가격 2만원입니다. 요기도 거의 30cm 거의 다 30cm 다 됩니다. 30cm 그죠? 30cm 네 개 네 개 네 개 거기도 한 개 더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요 서비스 요렇게 사시면 요렇게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38번 가격 2만원입니다. 39번 유목 세트 가격 2만원입니다. 요것도 32cm 30cm 30cm 뭐 25cm 그렇습니다. 39번 39번 어 유목 그죠? 가격 2만원입니다. 고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음 고기는 두 개 드리겠습니다. 두 개 음 여기 두 개 드리겠습니다. 40번 유목 그죠? 어 멋있습니다. 40번 가격 2만원입니다. 고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기 제 드릴까요? 어 여기도 30cm 넘습니다. 아 뭐 30cm 요것도 30cm 훨씬 더 30 30cm 나옵니다. 고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41번 유목 세트 가격 2만원입니다. 음 한 개 5,000 에도 안 되는거죠? 그죠? 요게 35cm, 25cm, 27cm 나오네. 가격이 2만원 이렇게 돼요. 여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2번 유목. 아 아따 이는 크네. 40cm 입니다. 40cm, 35cm, 25cm 나옵니다. 이런거 하고 요게 다 보십시오. 여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2번, 2만원 입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3번 유목셋터 가격 2만원 입니다. 여기도 30cm 나옵니다. 다 25cm, 30cm 나옵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보시죠. 그저 멋있죠. 어 가격 2만원 입니다. 여기도 하나 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44번 유목셋터 가격 2만원 입니다. 여기도 32cm, 32cm, 27cm 가격 2만원 입니다. 44번 유목. 그죠. 여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5번 유목셋터 가격 2만원 입니다. 45번 유목셋터 가격 2만원 입니다. 음. 33cm, 29cm, 29cm 유목, 45번 유목셋터 가격 2만원 입니다. 요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6번 유목셋터 가격 2만원 입니다. 30cm, 30cm, 30cm 2개, 25cm 2개 이렇습니다. 어 가격 2만원 입니다. 여기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47번 유목셋터 가격 2만원 입니다. 35cm, 30cm, 30cm,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맨 마지막에 사시는 분. 어 여기에 어 잠깐만예. 맨 마지막에 조그만한 소작을 하고 부작할 것 3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판매 방송은 유일하게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계속 부양에 있는데 목부에 한번 봐보세요. 꽃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들고 놀고 보이죠? 여기도 꽃 나오죠? 어 요 안에도 꽃 두성이 또 달고 나오죠? 어 뭐 저 안에 저런 데 한번 봐보세요. 꽃들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경 오시면은 정말 화려하나 아니습니까? 워크레나가 뭔지 또 카텔레아가 뭔지 아니 있습니까? 그런걸 부양해서 그 최고의 극치를 볼 수가 있는 곳이 부양입니다. 어 아무래도 어 뭐 지금 역사가 오래된 아니 있습니까? 그죠? 부양란이 아마 최고 아닐거에요 그죠? 어 잘 선택하셔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도록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게 최고입니다. 어 오늘 이를 어 첫번째 어 제가 방송을 이게 그 자제방송을 했는데 조금 미숙하만 아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아까 감사드리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음 이 워터마크 아니 있습니까? 아까처럼 아까보다는 완전히 색상이 많이 변했죠. 그죠? 이게 뭔가 하더만 우리 부양만에 특허된 아니 있습니까? 그죠? 분 그죠? 이게 어 바깥으로 아니 있습니까? 물이 섬에서 공기 그 통기성이 된다는 그런거 그런거 거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어 요것도 거기서 하도 이제 저희들이 어 부양거를 모방을 해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걸 해가지고 어 우리가 원래는 요 아래다가 이제 부양노고만 냈어요. 다른데 사는거는 노고가 없습니다. 다른데 판매하는 짝퉁은 짝퉁은 노고 없고 그래가지고 밑에만 우리가 그 부양 상호를 냈는데 이번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워터마크 특허를 받아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워터마크 요거에 물표시에 이게 마르고 나서 5일에서 10일 사이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뒤에도 기후도 요렇게 많이 잘 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어 하고 부처님이 부처님이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이나 아니 있습니까? 그 부처님은 신문지 앉아 있으면은 그게 부처의 위험상이 보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 고달품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동결을 하고 아니 있습니까? 그게 그 승배를 하는 거거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화분도 진짜 정말 아니 있습니까? 좋은 재질이 좋은 화분을 선택을 해야 아니 있습니까? 식물이 절차에 잘 살아요. 우리 부양은 원래 이 토분을 팔한게 아니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게 분에 화분에 예쁘게 심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공장에 납품 되는 가격으로만 판매를 하는 거에요. 하드폰을 판매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보다 더 싼 데는 없을 거에요. 우리가 짝퉁을 만드는 것도 이제 저희보다는 가격이 아마 비쌀 거에요.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1년에 세웠던 아니 있습니까? 그게 내 목포가 아니 있습니까? 내가 연말에 가서 잘 이루어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있습니까?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1년에서 스케줄을 잘 잡아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꽃도 예쁜 꽃, 모든 꽃들을 잘 선택해서 잘 심어 가지고 12월달에 아니 있습니까? 멋진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좋은 날 되시고요.